전환사채가 작전에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주가가 1억원인 회사에 전환사채를 100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그대로라고 하면 1억에 대해서 100주를 발행해서 100억을 맞춰주는 거겠죠. 향후에 권리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전환사채를 투입을 한 사람은 총 1억짜리 100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주가가 1억에서 5천만원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5천만원 예시니까 그냥 보시고요. 그때 리픽식 조학을 써가지고 주가의 하락폭만큼 전환가액을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1억에 100주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면 여기 5천만원에 떨어졌을 때 200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수량이 똑같고 전환가액 역시도 주가를 곱해보면 똑같이 100억을 투자한 효과가 있는 거겠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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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